그동안 난개발과 땅장사 논란을 입주해온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별해 유치해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유원지를 조성한다며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지만 외국 자본이 분양용 콘도와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땅장사 논란이 있는 곳입니다. JDC는 이 같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보존하는 성숙한 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택지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외부 투자자들한테 투자일치라는 차원에서 다 매각을 하고 하는 방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의 기준도 바꾸고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투자자 유치보다는 이제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건전한 자본의 유치를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에코와 국제문화복합단지는 올해까지 인허가를 마치지 못할 경우 환매 소송을 제기해 토지를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주 신하역사공원에 들어설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헬스케어타운에는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를 개교하고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 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